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대한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준비위원회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예고된 퀴어 축제의 불건전성을 지적하며 국민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퀴어 축제에 참여한 5천 명의 30배 이상인 15만여 명이 반대 국민대회로 집결했다며, 올해는 20만 이상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집결하는 반대 집회를 개최해 미래 세대의 성오염을 막고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